저희가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비비의 나쁜 년 챌린지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주황색 패딩 입으신 분 괜찮으세요?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? 아니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셨는데 네 이따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춤을 가볍게 가르쳐 드릴 건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셔서 손톱장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자 처음에 양손을 머리를 짓근 잡아줄게요 네 머리를 짓근 좋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가사가 나쁜 년 아주 그냥 나쁜 년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자 처음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힘을 꽉 한번 져서 네 황희찬 선수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을 당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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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좋아 근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더 멋있게 좋습니다 자 처음에 손 시작 나쁜 년 아주 그냥 나쁜 년 당겨 나쁜 년 한 번 더 나쁜 년 오 잘 하신다 오 그 다음에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렇죠 자 여기 총을 하나 이렇게 살짝 귀여운 총 하나 만들어주시고 나쁜 년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입에다가 물어 짜더라도 윙크도 한 번 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오 우리 아 여기 아버님이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예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아 레이전 아버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 아버지인지 아시고 되게 스킬이 다르다 그랬어요 아 그럼요 부안 아버지 나쁜 년 입에다가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 쪽을 향해서 이렇게 총을 한 번 쭉 다시 붙잡히지마 보게 되는 거야 빵야 한 번 쳐주시면 끝납니다 쉽죠 아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음악에 한 번 바로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네 자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아버지도 입에다가 이거 하셨거든요 네 잘하셔야 됩니다 자 노래 한 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